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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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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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송. 오늘 제가 홍대에 나왔습니다. 한국분들에게 9% 멤버들을 소개해주려고 나왔어요. 요즘 중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9% 9명의 멤버 중에 가장 인기 있는 4명의 멤버를 뽑아서 한국분들에게 인기 투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분들이 과연 어떤 멤버를 픽할지 일단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어요. 공개해드릴게요. 바로 짜잔! 바로 9% 멤버들 4명을 제가 모았는데요. 한국분들이 과연 중국의 9% 멤버를 보고 얼마나 좋아할지 그리고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외모만 보고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송은 과연 이 넷 중에서 누구를 픽하고 싶은지 여기 와서 한번 직접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반청청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 반청청이 하얀 피부가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민들에게 투표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시죠. 고!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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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가서 한국분들에게 투표를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이거 하나만 투표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중국 아이돌 제일 인기 있는 아이돌인데 이 중에...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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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랑해요.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제일 멋있어요. 아, 제일 멋있어요? 눈이 좋아요. 아, 좋아요? 눈이 좋아요. 눈이 좋아요. 눈이 좋아요. 죄송한데 어디, 어디 되시죠? 제일 잘해요. 일본 분이세요? 네. 한국은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 좋아서. 알겠습니다. 눈이 좋은 거죠? 네. 앨범인 사람이요? 네. 제일 뽑고 싶은 사람이요? 그냥 얼굴로만 보는 거예요? 네. 얼굴로만 보고요. 왜 농농을 했죠? 농농이요, 농농. 별명이 농농이요. 별명이 농농이요. 아, 잘생겨서. 이분 하는 사람 있어요? 차이시쿤이라고.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어요? 약간... 약간 퇴폐미정으로 생겼어요. 네. 농농이가 좀 귀여워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저스틴. 그... 푸드 나왔던. 아, 누군데 아니었어. 개 뽀글버리고 나왔어요. 어, 노란색 머리. 네, 중국 아이돌들이에요. 우상 연습생이라고 100명 중에 9명이 선택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 똑같다고요?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투표를. 잘생겼습니다. 아, 이거 참. 거짓말 너무 잘하는데. 예? 아, 연기 노란색. 어. 이거봐줄래. 여기 나왔는데. 착하게 생겨서. 아, 착하게 생겨서? 아, 저랑 닮은 거 같아요. 네? 성폐지, 성폐지. 테러 다 가면 쓰세요. 진짜 잘생겼으니까 진짜 괜찮다. 너무 펑 Dust. 맛있게 생겨서 그래, 낚자이 고소.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투표 한번 해주실 Suffiem? evet,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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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кл? 예.. nou. 너는 누구인가요? 중국인가요? 저는 이게 저 5개가 가장 hates battle. 너는 너무 민원이에요. 너는 누구의лож니까? 나는 광주인가요. 여러분과의ifall이, 상단이에요. 아, 네. 너무 많이 나와. 넘누누비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역시 중국에서는 오샹렌싱성이 확실히 인기가 많나 봅니다. 멋있어요. 어? 잘생겼어. 어, 맞아. 여기 중국어로? 여기 오샹렌싱성. 이건 반찬, 이거? 네. 너누누. 란스, 란스. 왜 이렇게 말했어? 아, 그래. 타이 렌. 타이 렌. 너무 사랑해요. 중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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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혹시 투표 하나만 해줄 수 있나요? 난 개인적으로 물어보여요. 탄빈빈빈 동생이에요. 아, 왠지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서? 뭔가 투자하는 매력이 있을거야.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가장 인기있는 오디션 프로에서 뽑힌 4명인데요. 다 프로에요? 이거랑 이런. 어? 그래요? 아, 90? 왜 이 친구를 했죠? 제 스타일인데? 아, 그래요? 얘 걔 아니야? 저스틴 맞아요. 섹시하잖아. 아니, 아니. 얘는 기어진다고. 근데 än경이 섹시하고. 저희가 눈물 효과의 외모는 아니긴 하지만 아니요 충분히 잘생기셨는데요 눈빛이 마음에 들어요 아 눈빛이요? 오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그냥 옷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우상 연습생이라고 오디션 프로에서 1등, 2등, 3등, 4등 하신 분들 본인 스타일이 있나요? 왜 이분 하셨죠? 그냥 제일 이분들은 너무 여자같이 생겼고 난 2번 나도 나 2번 아니면 4번 나는 4번 10년생이 잘생겼어요 멍멍이사 4번은 누가 하셨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혹시 하셨나요? 나 지금 하셔야죠 왜 안 하세요 왜 피하시는 거예요 아 4번 한 이유가 뭐예요? 제일 귀엽게 누가 1등 했어요 이분이 1등 했어요 아니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춤이랑 노래를 다 잘해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맞춰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인이 봤을 때도 다 잘생기고 귀엽고 매력적이라고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산산이가 9%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판천천씨 보고 있나요? 혹시 보고 있다면 그 판빙빙 누나께 제 얘기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이 판빙빙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알겠어요 지로 Ав News